흥철깃발 모두의 가슴속에 불꽃이 환히 타오르고 있군 A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 고전을 무력화시켰군 에어 에어 A 거점이 점령됐군. C 거점을 함락시켰군. B 거점이 점령되면 좀 더 부족해. C 거점이 점령된. B 거점이 점령되었군. Just a shot. C 거점이 점령되면 1개가 사라졌습니다. 이 거점은 무력화시켰군.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. 2명 처치. 에이 거점이 점령됐군. 이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거점 두 개가 나타내들 것세. 1명 째라. c 거점이 점령됐군. a 거점을 함락시켰네.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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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철 군주들이 할만한 전투였네.